안녕하세요. 태민 여러분. 테슬라의 미친 여자 태민여입니다. 훌쩍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. 한 달 동안 태민여의 계좌는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. 전체적인 원화 수익금액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. 저희 계좌의 총 수익금액은 지난달에는 보니까 1934만원 정도였는데요. 이번 달에는 무려 4435만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. 매일 왜 이렇게 주식이 안 오르지 안 오르지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사이에 무려 2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올라줬습니다. 지금부터 저의 계좌를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볼게요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테슬라의 미친 여자답게 저의 계좌 98%는 테슬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보자. 지금 테슬라의 평가 손익이 2만 7천불 정도이고요. 수익률은 9.76%입니다. 지난달에 테슬라 수익이 2.82%였거든요. 와 많이 올랐네요. 거의 7%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딱 원화로 해보면 무려 14.89%로 4500만원. 저희 계좌의 대부분의 수익이 테슬라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음 이번 달 테슬라 열일 했네요. 오 땡큐. 그리고 또 다음은 나노디멘션. 저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나노디멘션은 지난달에 마이너스 56.24%였는데요. 이번 달에도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. 마이너스 55%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. 또 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오픈도어가 이번 달에 굉장한 약신이 있었죠. 지난달 보면 마이너스 52%였거든요. 그런데 무려 마이너스 38%까지 올라왔습니다. 오. 많은 분들이 오픈도어를 그래도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 중에서 오픈도어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촉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음 오픈도어 많이 올라줬어요. 그리고 또 아맛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맛. 현재 2.97%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. 이건 지난달에 보다 조금 떨어졌네요. 지난달은 6.4%의 수익이었거든요. 그런데 뭐 얼마 차이 없으니까 뭐 큰 상관없습니다.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 바로 벌진 갤럭틱인데요. 사실 뭐 얘는 제 아픈 손가락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내 계좌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8.5%입니다.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49%였는데 거의 9% 가까이 더 떨어진 거예요. 우와 뭐지? 아무래도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좀 우주 관광 산업까지 진출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진 갤럭틱이나 또 그 우리 제프 베두스 씨가 하는 블루 오리진에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것 때문일까? 버진 갤럭틱 9%나 한 달 사이 떨어져 있네요. 음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요거 디즈니인데요. 디즈니는 지난달에는 없었어요. 저희가 지난달에는 속슬 가지고 있었는데 속슬을 몇 퍼센트 수익 냈지? 속슬 거의 30% 수익 냈나? 그리고 팔고 그리고 저희가 디즈니 5주를 추가했고 현재 4.37%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어? ARKK를 안 봤네요. ARKK는 살짝쿵 미미하게 마이너스 0.35%인데 지난달에는 무려 마이너스 4.28%였거든요. 그럼 얘도 좀 많이 올랐다. 그쵸? 근데 또 원화의 마법을 철하랑 부려보면 ARKK도 9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네요. ARKK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월이 얼마 안되지? 5.49% 진짜 네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번 달은 테슬라가 정말 많이 올라줬네? 언제 이렇게 야금야금 올랐지? 네 그래서 이번 달은 아주 기분 좋게 빨갛게 물든 테슬라 볼 수 있었고요.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테슬라에 완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테슬라에 웃고 우는 그런 계좌입니다. 여러분 많은 분들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뭐 앞으로 좋은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뭐 안 좋은 날도 올 수도 있겠지만 엉덩이 딱 붙이고 그리고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이 아 테슬라 진짜 수량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. 그래서 좀 손절이 손절 마렵다? 익절 마렵다였었는데 얼마 전에는 아 좀 손절치고 그냥 뭐 한 몇 주라도 테슬라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돈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테슬라를 한 지금 저희가 415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85주 해가지고 500주를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몹시도 듭니다. 왜인지 모르겠지만 참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마음이 쫓기는 느낌이야. 이 730, 40 이 가격을 이제는 막 못 볼 것만 같은 그런 또 혼자 마음이 불안해. 왜일까요? 이건 왜일까? 그렇습니다. 하여튼 테미녀는 요즘에 수량을 참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이 없다는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쓰고 산다는 네 그렇습니다. 여러분 8월달 테미녀의 계좌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. 여러분들 말 많고 소문이 무성한 9월입니다.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뭐 징후는 없는 것 같은데요. 이래나 저래나 이래나 저래나 흔들리지 말고 네 즐거운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테슬라 투자는 테미녀와 함께 하는 걸로 여러분 그럼 다음 또 인증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빠잉 감사합니다. et